우리 채널의 세계관을 이제 펼쳐 할건데 안녕하세요 소미예요 오늘 엄마랑 해서 가요 엄마 해서 가요 엄마 해서 와서 오늘 잘 할 수 있을까? 엄마가 심히 걱정이 된다 소미 데리고 회사를 가요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처음으로 정말 제 생애 직장생활 생애 처음으로 강아지와 함께 출근을 합니다 걱정이에요 데려가기는 하는데 잘 할 수 있겠죠? 자리야만 해 오늘 가서 이모 삼촌 언니 오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라 소마 비가 와 비가 와 왔다 왔어 소마 도착했스 고생했스 고생했스 걱정이 태산해 걱정이 태산 소미 잘해야 돼 지지면 큰일났는데 소미 엉덩이 보기 싫어 안녕 안녕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엄마 발매치인데 이리 이리 다 와 다 와 다 와 소미 엄마 사무실 오늘도 좋아요 응? 좋아요 인기가 좋았어요 소미 소미 흥분 완전 초흥분 패드도 깔아놓고 물그릇도 준비 완료 소마 야 그만 할게 꺼려라 엄마가 일하고 있는 동안 우리 소미는 뭐하고 있을까요? 바로바로 책상 밑에서 밥 먹기 맛있어? 배불리 먹고 회사 산책 중입니다 아우야 고만 돌아다녀 야 이녀석 그래서 대표님 품에도 쏙 이리 와라 이녀석아 어딜 가니 엄마 속단다 소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새끼하고 싶다 안 돼 쉬세요 안 돼 안 돼 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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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한테 가 지금 오는 데를 아예 자기가 안 돌아다녀 어 궁금해 소미 궁금해 소미 궁금해 엄마 사무실 궁금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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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소미 궁금해 소미 일로와보자 여기 팬클럽 있다 소미 팬클럽 이모야들 팬클럽 어머 어묵 어머 어 귀여워 귀여워 어머 어머 이거 잡아주세요 저한테 아 귀여워 한 컷에 담아주세요 코 소미 코 에이 하는데 아이고 이것이 천국이야 난생 처음으로 엄마 회사 와 본 느낌 어때 솜아? 좋아 좋아 아이고 우리 솜이 어쩜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다음엔 또 오지 말자 일을 못하겠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솜이 나와 솜이 나와 엄마 사무실에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최고예요 근데 졸려요 솜아 언제 퇴근할래 뭐라고 싫어 야근할 거라고 솜이 너랑 똑 닮은 애 있다 얘는 와사비 배우라고 해 너무 무겁지 너무 무거워 아이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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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도 같이 하는 솜 지금은 마케팅 회의 중 솜이 대리님 집중하세요 팀장님말씀 잘 들으시게 헥헥 저도 회의하고 있어요 야 패들리는 칠 수 없이 잘하셨습니다 물 보러 계시네요 야근하는 거야 솜아 이제 퇴근합니다 솜이 솜이 솜 대리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우리 솜 대리님 짜잔 너무 짜고 받았어요 오늘의 솜이 엄청 이뻐받고 아이 웬일입니까 솜이 솜 대리님 가만히 계세요 근데 못 데리고 올 거 같아 이거 업무에 집중도 안되고 집중은 잘 되는데 이제 화장실을 마음대로 잘 못 가 따라와가지고 방광 시작하고 그치 솜이 차지는 하는데 아유 자주는 못 데리고 오겠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졸졸 쫓아다녀서 웨이크 더 좋으세요 솜 대리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가느님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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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